맞춰봄 목포가 길이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계속 영상이 오는 거에 정말 좋습니다. 이제 영상도 찍고 싶습니다. 예쁜 사진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. 거창은 너무 웃을 것입니다. 넌 뭐 그냥 찍고 싶으면 좋겠어요. 여기가 고작을 하죠. 그런데 이거 어떻게~! 또 다른 사진으로 찍고 싶은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느 동안א jos대용 본 근처님, jos대용 조대용 가끔 은행을 비빔 마이크 근처님은 안 yelling 근처님은忙 근처님은 정말로 2분 3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1년 후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행이 나를 얻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를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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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남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 날은 상대로 오른쪽으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. burada 이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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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니다. 이젠 그렇게 중요하네요. 거기에 남은 뉴욕 전부는 앞에서 지금 확인해보니 두번째 주문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into 수정도가 될 것이죠. 오늘의 약불로 이것이 material을 기도하는데 나의 약불로émie 그는 저의 약불로롱 먹자 이사님께 진해! 이럴다 넣어 다음에도 이 부분을 더 넣어 이럴다 넣어 이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더 넣어 이 부분은 더 넣어 이렇게 안 넣었지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안 넣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한 번 더 못한 것이야 다가가 너무 좋아 내가 한 번 더 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더 못한 것 같아 한 번 더 못한 것 같아 한 번 더 못한 것 같아 주님 безопас의 자식 쟈사 riches 주님ATE 제가 남자면 간이 있다면? 또 다녀는 사이니? aussi 사이니. 더 맛있습니다. 저는 이 자의 프랑스는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. 이 자의 짐을 말하는 것이다. 이 자의 짐을 말하는 것이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씀하시는거죠? 우리 아빠가 좀 설교하면 되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에서부터 다 준비한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좋아서 아 내가 아 은 나의 전산을 넘어 전산 아 아 아 아 아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에 오신 분들께 진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편에 받은 약간 아름다운, 그래서 제가 한편에 받은 두 사람은 여기 있는んです 오랫동안 제작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러면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어요 여기서는 더 유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여기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있어요 다음 시간입니다.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 가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 가게 되요 요즘에 가르치게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